지금 이 변의 길이가 나와있진 않지만은 정사각형이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있는 모든 이 한 칸의 길이는 그냥 편하게 이 1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문제를 풀으셔도 된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탄젠트 세타1, 세타2, 세타3까지 이 덧셈 정리 공식이 3개의 합은 따로 없기 때문에 편의상 이만큼을 우리가 알파라고 두자는 거죠 즉 이 알파는 우리가 세타1 플러스 세타2는 우리가 일단 알파라고 이렇게 치환하자는 거죠 이렇게 두고 일단 문제를 풀자는 거죠 그러면 탄젠트 세타1 플러스 세타2 플러스 세타3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탄젠트 알파 플러스 이만큼을 알파로 뒀으니까 세타3라고 이렇게 둘 수 있겠죠 그러면 탄젠트 덧셈 정리 공식을 여기다 적용을 하면 1- 탄젠트 알파에다가 탄젠트 세타3 이렇게 되어지고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세타3 이렇게 둘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일단 탄젠트 세타1 알 수 있죠 탄젠트 세타1은 이만큼의 세타5니까 1분의 1이죠 탄젠트 세타2라고 하는 것은 이 직각삼각형에서 1분의 2니까 2라고 둘 수 있겠죠 같은 방법으로 해보면 탄젠트 세타3는 1분의 3이니까 이게 3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탄젠트 세타3는 우리가 3인지 알고 있는데 탄젠트 알파를 또 구해져요 알파가 지금 세타1 플러스 세타2이기 때문에 여기서 별도로 또 우리가 탄젠트 알파가 탄젠트 세타1 플러스 세타2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우리가 또 탄젠트 더셈 정리 공식을 적용하면 1- 탄젠트 세타1 곱하기 탄젠트 세타2 탄젠트 세타1 플러스 탄젠트 세타2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우리는 1- 이 값이 1이고 이 값이 2니까 이렇게 우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전체는 분모가 지금 마이너스이고 분자가 3이니까 전체는 물마다 마이너스 3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계산하는 값을 계산해 보면 1- 이 값이 지금 마이너스 3이고 탄젠트 세타3가 플러스 3이죠 이 값이 지금 마이너스 3이고 이게 3이니까 결국 분자가 0이 되니까 전체는 뭐가 된다? 이렇게 0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예제 44번 문제도 우리가 살펴보면 자 사인 알파 사인 베타 플러스 사인 감마의 합이 0이고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코사인 감마의 합이 0일 때에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값을 계산해 보라 그렇죠 일단 이 문제도 우리가 여기서 뭐가 필요한지를 우리가 먼저 더 센 정리 공식을 적용해서 먼저 확인해 봅시다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의 곱에서 자 마이너스는 부호는 플러스는 안 된다겠죠 사인 알파 곱하기 사인 베타 자 우리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의 곱하고 사인 알파 사인 베타의 곱이 필요하죠 그러면 이와 같은 조건식에서 먼저 물어봅시다 이 곱이 유도되기 위해서는 이 식에서 우리가 식을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사인 알파 사인 베타하고 마이너스 사인 감마 이렇게 분리를 해야 되죠 이렇게 분리하고 나서 양변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 이렇게 제곱을 하게 되면 이 좌변에서 이게 생기죠 전개를 했을 때에 전개 한번 해볼까요? 사인 제곱 알파 사인 제곱 베타 플러스 두 배의 사인 알파 사인 베타 그리고 사인 제곱 감마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는 편의상 이 식을 우리가 기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어디서 생기냐면 우리가 이 식을 가져와서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감마라고 이렇게 두고 이런 역시도 양변을 이렇게 제곱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이걸 전개하는 과정에서 코사인 제곱 알파 코사인 제곱 베타 플러스 두 배의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게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